이번에는 우리 가수분들이 여기 온다고 준비한 곡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한테 꼭 이 노래는 내가 부르고 싶다. 그래서 준비한 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수분들한테. 제마 씨 무슨 노래예요? 저는 아까 임종환 님이 누구없어 신청을 해주셨는데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제 준비한 노래는 한 곡이 있다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6시 10분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제마 씨. 누구없어 다 아시죠? 이해해보세요. 더욱이 누구없어 더욱이 누구없어 어둠을 밖에 벌써 달려있어 창문을 두드리는 알빛에 대답하는 건너진 건너길에 흰이야 한번 불러봤어 나이 기억하는 사람들은 지금 모두 오늘 밤도 편안해 주무시고 싶으니 오늘 밤도 편안해 아침을 보려 아침을 보려 하네 고마워 상상한 머리속 상상한 머리속 누군가 되었다면 내게 되나 펼쳐 내게 되나 펼쳐 새벽으로 새벽으로 이러면 나를 깨우치려 새벽으로 이러면 나를 깨우치려 오늘을 기억하는 상상한 머리속 벌써 하루를 시작하려 밤도 움직이고 아침이 정말 오보인다 이 생각에 이제는 자렴 이제는 자려하네 창문을 자른 나를 모아주니 거기 누구도 없소 누군가 미친대면 난 좀 일으켜주니 누군가 아침 내면 난 좀 일으켜주니 누군가 아침 내면 난 좀 일으켜주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역시 아시네요 우리 어르신이 멋지다는 걸 아시다 이 노래 딱 듣고 멋지다 너무 잘하죠 너무 잘하죠? 누구없소 예